스피드 종목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모트렉스와 이노와이어리스, TFE, 고영,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 현대공업과 CJENM, 신대양제지, 강원랜드,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계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공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종목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원희 대표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일단 모트렉스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많이 알려졌던 종목인데 최근에 종목을 보면 계속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다가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 전방산업이 현대차 그룹이 지금 실적이 계속 좀 더 좋아져서 실적 전망도 좋아지고 있고 주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부품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모트렉스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모트렉스는 뭘 하는 회사냐? IBI라고 해서 차량용 임포테인먼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ADAS 관련된 기술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HUD라고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운전하시는 분들, 쓰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HUD 쓰시면 사실은 안 쓰면 참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동차 안에 보면 디스플레이 관련된 관련 기기들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현대차 그룹이 이제 거의 매출의 거의 80%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 자동차 산업이 좋아져서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옵션이 굉장히 고사양으로 가고 있죠. 고사양으로 가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모트렉스의 역할이 더 많아지고 있고 또 PBV라고 해서 기아차에서 선보였던 기술도 이쪽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자회사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있는데 콘크리트를 싸서 올려주는 건데 이것도 4월에 상장 예심을 청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회사 상장 이슈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잘 가고 있고 자회사 상장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이죠. 네, 현대공업이고요. 현대공업. 이거는 계속 좀 비중을 모아가시면서 그 분할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자동차 내장제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트와 관련된 기업인데 현대기아차의 주요 협력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시트에 대해서는 거의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동사가 루시드에 1,600억 원 규모의 시트 양산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작년 12월에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다 보니까 매출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 모멘텀이 있다는다면 동사의 경우에는 미 실리콘 응급제 기업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응급에 대해서 마이크론 크기의 실리콘 입자를 써서 문제를 좀 극복했다라고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긴 했는데 동사가 2021년 당시 때 2차전지 실리콘 응급제 개발사인 앰프리우스의 140만 달러의 규모의 지분을 또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이러한 이슈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주가는 최근에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크게 상승을 했지만 일부 좀 조정폭이 나와주었고 지금은 한 7,800원에서 8,100원 사이에 좀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그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차이 시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물만 좀 소화를 한다면 9,000원까지 바라봐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공업과제의 두 분이 여섯 번째 종목은 나란히 자동차 관련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네요.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네, 일단 올해 초에 또 하나 중요하게 시장에서 주목했던 게 이재영 회장님이 6G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들썩였습니다. 1월 한 10일경이었는데 그 종목들 다시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이제 저는 두 종목 정도 보고 있는데 솔리드랑 이노와이어리스 중에 이노와이어리스 갖고 왔고요. 이노와이어리스, 말 그대로 이제 와이어가 없는,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잘하는 건 스몰셀이라고 해서 이제 큰 기지국에서 쌌던 이런 전파들이 사실은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부딪히게 돼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건물 내라든지 지하철 내부 이런 내부 쪽에다 설치하는 안테나를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5G도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6G도 지금 다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관련 종목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대표주로 갖고 나왔고요. 일단 차량용 그 외에도 이노와이어리스는 또 모멘텀이 하나 더 있는데 아까 모트렉스는 전진 건설 로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명성 라이픽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 안에 라이픽스가 건설 사업 부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띄워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오로지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 자회사를 갖고 있다는 부분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점점 커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게 전기차가 됐든 아니면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하이브리카가 됐든 간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노와이어리스 지금 유보율도 굉장히 높고 통신장비 업체증 중에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자회사까지 이 부분을 더해준다고 하면 건실한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 보면 한 번 상승 후에 조정이 잘 나왔습니다. 이쁘게. 다시 한 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통신주들도 연초에 저희가 관심 많이 갔다가 지금 또 한풀 꺾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이노와이어리스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겠고요. 이번에는 반소장님의 다음 종목 CJENM 가지고 오셨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장민님께서 CJENM을 15만 9천 원의 비중 15% 정도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추매 시점을 알고 싶다. 추가 매수 후에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해야 할까요? 10만 원대까지 맞추면 탈출할 수 있을지 반소장님의 의견이 궁금하다라고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10만 원대 탈출을 좀 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적당한 타이밍이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적은 비중으로 계속 확대를 하시는 게 제일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동사의 경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 587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788% 증가를 했다는 게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자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플스 시즌 여러 가지 이 내용을 건너뛰고 음악 부분에 대해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1월 말 당시 때 이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을 때 8만 원 상승을 좀 기대하고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10만 원까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작년부터 이 동사가 엄청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되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추후에 10만 원까지 왔다가 다시 재차 조정받았을 때는 그때 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이 뭐냐면 2023년 10월 당시 때 대표이사 선임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존에 푸드비를 살려서 올리브영으로 갔고 올리브영을 살려서 CJ E&M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임기가 2025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강력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만 원대 이후로 재차 조정받으면 그때 매수도 해도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CJ E&M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장민님 잘 참고를 해서 꼭 좋은 수익 보시면서 탈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권희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지금 가장 핫한 반도체를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한 두 종목 갖고 나왔는데 TFE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SK하이닉스 양으로 나가는 부품주들 그다음에 장비주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TFE는 안타깝게 삼성전자 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목해 보셔야 할 것은 삼성전자가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HBM이라든지 DDR5 같은 신규 제품에 대해서 결국에는 성장을 이뤄낼 텐데 그렇게 되면 TFE 같은 경우는 여러 소모품들을 납품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에 사용되는 부품을 턴키 방식으로 다 공급할 수 있는 회사 한마디로 여러 부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TFE밖에 없다 국내에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 픽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HBM, DDR5 관련돼서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고사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소모 부품들이 계속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는 TFE로 주목해 보셔야 된다. ISC라든지 최근에 좋았던 회사들, 부품 회사들 리노공업 같은 경우처럼 TFE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주봉상, 삼성향으로 주목받으면서 작년 6월부터 급등을 했죠. 그리고 지금 기간 조정을 잘 받고 있다. 한 두세 달 정도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주가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TFE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반소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신대양 제지고요. 신대양 제지. 이 신대양 제지가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골판지 원지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골판지 원지 제조 업체 업을 영위한 기업에 대해서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종이 목재 관련된 기업이라고 쉽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난 5일 때 이 동사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있었는데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계약 기간이 2024년 2월 5일, 그러니까 이달 5일부터 8월 4일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관 순매수세가 굉장히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작년에 좀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5월 당시 때 SG 사태로 인해서 급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7월부터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도 따라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PBR이 한 0.44 정도 되는데 그렇게 좀 높은 편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우상향 추세를 하려다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신대양제지가 기존에 작년 5월에 이슈가 있었던 것 빼고는 현재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있고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점은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대양제지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이권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고형인데요. 고형.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 보시면 굉장히 우상향을 해서 부담스러운 차트들이 많은데 고형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그다음에 HBM 관련돼서 다양한 대상물에 대한 검사 수요가 확대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적정성 평가부터 시작해서 검사 장비, 테스트 장비 이런 종목들, 계측 장비 이런 종목들 많이 보셨을 텐데 고형은 검사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한번 보시면 그동안 고형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월봉을 보여드리는 건데 꾸준히 올라오다가 옆으로 행보하면서 계속 길어온 모습을 보이다가 실적이 좀 부러지면서 빠졌는데 다시 한번 제자리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봉이나 일봉 보시면 고개를 드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에서는 충분히 따라붙어도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월 25일에 급등 이후에 조종을 다시 한번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는 단순히 반도체 관련된 회사뿐만 아니라 뇌 수술형 의료 로봇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솔루션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올해부터 의료용 로봇은 본격적으로 수출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용화를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고 또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도 반도체 관련된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고형 앞으로 좀 더 주목해보셔도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는 고형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반소장님, 아홉 번째 보죠? 네, 강원랜드고요. 강원랜드. 이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 운영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도 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856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31% 증가를 했는데 컨센트 추정치를 좀 상해를 했다는 점이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회복 속도가 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으로 좀 보이질 때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방문객 수가 19년 4분기 때 이후로부터 82% 수준에서 더 이상 좀 회복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4분기 때 실적에 대해서 작년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기는 했지만 올해 조금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잊지는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결국은 동사의 포인트가 된다는다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 지분이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경우에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던 게 뭐냐면 2조 5천억 정도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혜 받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좋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급적인 현황을 봤을 때는 이달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밀세가 좀 크게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목표가를 좀 본다 하면 일단 19,00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에 지난주부터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서 모으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건리 대표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생각할 때는 로봇의 대장주라고 보는데 부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2등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2월 8일이죠. 2월 8일에 급등을 하고 음봉을 냈는데 그 전날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장 끝나고 삼성전자가 M&A를 할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전자께 되기 때문에 삼성 로보틱스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내려왔지만 여전히 삼성이 대주주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관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밀리에이션이 높습니다. 그런데 밀리에이션이 높으려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의 성장성 삼성그룹을 끼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동 로보 시장도 여전히 확대가 될 걸로 지금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돼 있는 부분들을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를 앞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삼성의 여러 계열사들과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중요하게 분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 한 17만 6천 원 7천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랫동안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만 원만 넘어오면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번 18만 원 돌파를 강하게 한다고 하면 22만 원, 정고천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한 15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뒤에 삼성이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반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일단은 가입자 수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러한 가입자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동사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사업으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난 7일 애플의 비전 프로 운영 체제인 비전 OS가 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AI 어플리케이션 검수를 마치고 연동을 좀 시작을 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폼팩터나 OS 플랫폼이 추가돼도 기존 폴라리스 오피스 구독자라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폴라리스 쉐어 테크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26일 때 GPT 스토어의 하울 AI를 출시를 하긴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러다 보니까 폴라리스 다큐먼트 컨버터 앱을 추가 등록한 것에 대해서도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동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2022년보다 작년 매출액이 한 3배 정도 뛰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5배 정도 이상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폴라리스 오피스에 굉장히 좀 크게 있을 수 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좀 적은 비중으로도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게 된다는다면 목표가는 한 8천 원까지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개 10개 모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 중에서 탑픽 종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고르십니까? 레인보우 로봇틱스를 탑픽으로 갖고 나왔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지금 두산 로봇틱스부터 시작해서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의 인수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인수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인탑스부터 시작해서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까지 있는데 여전히 근데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레인보우 로봇틱스고요. 또 이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삼성 회사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현재 그게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삼성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회사를 밀어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조금 더 인지하시면 편하게 투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2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은 깨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봇틱스 주셨고요. 반소장님은 어떤 종목입니까? 마지막 종목이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한 8천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가가 5,700원 이하인데 일단 그쪽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적은 비중으로 매수를 했다면 거기서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봇틱스와 폴라리스 오피스를 오늘 시작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